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에 외직과 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공휴일이 하루 껴져있어서 그런지 한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세일정보 빠리빠리 모았습니다. 세일정보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에 모든 링크,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구입가능하고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어저께 소개시켜드릴 때도 세일포 커지면서 잘 뒤져보시면 대박상품 여러가지 숨겨져있다는거 메종키신에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은 처음 보는 금액인데 62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2XL 큰 사이즈만 남아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금액 85,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색상의 가디건 종류들 130불 때 구입 가능합니다. 18만원 환부가세 피해서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하고 메종키신에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특히 제품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파이널 세일 적혀져있는 제품은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더이상 세일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우영미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 모자같은 경우는 51불에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반팔 티어츠 먹색 제품 사이즈 아직도 전부 다 남아있고 115불 판매되고 있어서 16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종류들도 관부가세 피해서 만나 볼 수 있고 요 색상은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백로고 긴팔 티어츠 가격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113불 구입 가능해서 15만 5천원에 만나 볼 수 있고 셀드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맨투맨 종류라던지 가디건 종류들도 관부가세 떨어진 제품이 있을 정도로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 반팔 티어츠는 파이널 셀 62불 판매됩니다. 오버사이즈 제품이고 뒤쪽에 하트로고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 티어츠는 12만원에 아미 제품들도 여러가지 셀드에서 판매되고 베이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라던지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52불 7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반팔 티어츠도 가격 많이 떨어져 있고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같은 경우도 189불 지금 시즌에만 구입할 수 있는 요런 가격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드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는 사이트 잘 뒤져보시면 대박 상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영국 편집 샤프 페트롤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셀드에서 판매됩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구글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21만원의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색상도 한가지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레이 색상부터 여러가지 색상 전부 다 사이즈에 있고 요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5 버전 6 제품 같은 경우는 130파운드 살롬은 보여드리고 있는 XT4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1만원 사이즈 전부 다 있고 아디다스 삼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0만원 안되는 금액 판매됩니다. 요거 구하기도 조금 힘든 제품인데 46% 세일된 금액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펑채랑 요런 제품도 굉장히 인기 많았던 제품 마찬가지 70파운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기 여러가지 신발 종류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초대박 가격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영국 편집샵 플라네스 사이트 전기세일 시작되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 미아로 150불 넘지 않게 파운드로는 117파운드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챔피언 보여드리고 있는 리버스 위브 반팔티어츠 8파운드면 구입 가능해서 14,000원 구입 가능합니다. 챔피언 제품 중에서 리버스 위브 제품만 찾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쫀쫀한 소재 요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뱅현 울루슨 보여드리고 있는 이어셋 같은 경우는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뉴발란스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이라든지 CP 컴퍼니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편집샵 아이코닉 사이트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호주 같은 경우는 회귄년도가 6월 말에 종료돼서 현재 여러 사이트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다는 거 아마도 6월 말 정도에는 호주 사이트들 여러 곳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 표시되어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가끔씩 결제 페이지로 이동되지 않는 경우라면 배송된지 주소를 변경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가장 수월하게 폴로 제품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리넨 셔츠 1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옥스포드 셔츠 같은 경우도 현재 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해서 계산에서 보여드리면 7만 5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챔피언 보여드리고 있는 리버스 위브 후디라던지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 반바지 작년 시즌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제품 20% 세일 받으시면 4만 3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중저가 위주의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는 사이트 여성 제품이라던지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호주 아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젤카야노 14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호주 달러 230불 21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 정가로 사이즈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씻고 있고 젤카야노 14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일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회원만 가입하시면 다양한 제품들 최대 30% 세일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메이드웰이라는 미국의 편집샵이고 많은 분들 찾으시는 젤카아노 14 크림 블랙 색상 현재 보시면은 사이즈가 전부 다 있는데 프리오더 제품입니다. 요렇게 사이즈를 클릭해보시면 7월 22일날 출발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28만6천원이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구입하시면 아마 7월 말 정도에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토니올리 이탈리아의 위차 명품 편집샵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 마찬가지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110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파멘젤스 보여드리고 있는 자켓이라던지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44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갤러리 디파트먼트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탄브라운 제품부터 알렌시아가 프라다 등 다른 곳에서 세일 잘 적용되지 않는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 전체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코스 미국 공식품 페이지 전기세일 최대 50% 세일 가능합니다. 한국보다는 재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오버셔츠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됩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미국 띄어리아울레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20% 세일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되어져 있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마찬가지 200불 넘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텔빈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100불 이상 구입시 추가적인 20% 150불 이상 구입시 30% 175불 이상 구입시 40%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IP 우에 접속하셔야지 됩니다. 아래쪽에 유료 프로그램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코드 입력시 한달에 4천원 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울트라소프트 보여드리고 있는 모달 언더웨어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40% 세일 받게 되는 경우 한장에 11불 살짝 안되는 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장에 만원천원 꼴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언더웨어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여성분들 속옷 종류라든지 의류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기존에 세일되고 있던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5%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슬리퍼 같은 경우 세일 받으시면 11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정확하게 센트까지 넣어도 15,5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색상 전부 다 15,000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이지부스트 같은 경우도 세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아직 사이즈 남아있고 이지 보여드리고 있는 700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황금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 확인해보시고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는 미국 쿤라커 전기 세일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V2K 가격 좋습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 전부 다 90불 구입 가능해서 12만원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곳에서도 신발 종류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얼링 보여드리고 있는 주방용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사이트 스타오브 제품 비롯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됩니다. 미국 배송된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제품 구입하시려면 40만원 50만원 주셔야 되는 제품인데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쌍둥이 칼 여러가지 판매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송된기 선정하실 때 부피 면제해주는 그런 곳을 이용하시면 부피로 무게 따지지 않고 무게로만 달아서 보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이용하시면 훨씬 더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 사이트 오늘은 호주 이베이 사이트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액 호주 달러 호주 배송된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빅리 요셀러가 15%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의 하이마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의 매장도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브래빌 커피 머신 역대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래빌 자체가 원래 호주 브랜드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추가적인 세일받으시면 507불 호주 달러이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46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 세압하고 배송비 합하더라도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브래빌 커피 머신 종류대로 전부 다 15% 세일 가능합니다. 브래빌 보여드리고 있는 그릴 프레스 제품 한국에서는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토스트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15% 호주 이베이 사이트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호주 와인 이베이를 통해서 구입도 가능하고 어그부츠라던지 이런 제품은 호주에서 구입하시는 금액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마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오브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딱 한 번만 할인코드 이용 가능하고 대한민국으로만 배송해야지 할인코드 입력 가능합니다. 요 세일 오늘 새벽 종료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기회 비타민C 보여드리고 있는 함량 굉장히 높은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오메가3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던지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베스트셀러 전체 페이지 현재 모든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태무 특가 상품 찾아봤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새롭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첫번째 구입에만 요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굉장히 밝은 미니 손전등 보시면은 사이즈가 손가락보다 살짝 큰 고정도 사이즈인 제품 800원 판매됩니다. 노트북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탠드는 1800원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방수가 가능한 매트리스 커버 1200원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우산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놓을 수 있는 제품 1700원 판매되고 있고 베스트셀러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초대박 가격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배송까지 가능해서 말도 안되는 금액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집과 질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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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